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최근 순천에서는 도심을 관통하게 될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돌아가며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반대 대책위원회는 도심 우회 노선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웬 말이냐? 경전선 도시 통과 절대 반대한다. 순천시 어린이집연합회는 경전선 도심 통과 계획을 변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루 40여의 고속열차가 순천 한복판을 관통하게 되면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우려에 도심이 양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라남도가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 그 자체에만 몰두할 뿐 순천 시민들이 겪을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국도교통구에 순천시의 미래에 대해서 일만의 관심도 없고 오직 경전선 전철화에만 관심이 있다. 4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대책위도 성명을 통해 도심을 우회한 경남 진주와 창원과 달리 순천시 도심 구간만 기존 선로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대책위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남해안-남중권협의회에 참석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예상 피해와 노선 결정 논의에 순천시 의견이 배제된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기본계획 확정이 다가오면서 도심 통과에 반대하는 순천지역 여론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나선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가 후보를 내면서 현역 의원과 권리당원이 맞붙게 됐는데요. 개혁의 물고가 트일지 아니면 내부 경쟁에 그칠지 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인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최회용 전 참여자치21 대표가 정치개혁연대가 선출한 민주당 시당위원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시당위원장 선출에 맞서 당원 중심의 시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원이 도전한다는 거, 당원이 주인이라는 거, 승패를 떠나서 이거는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추대한 이병훈 의원도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후보는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당원과 소통할 수 있는 시당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활동 범위가 넓고 경험이 있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다들 해왔죠. 시개혁은 누가 되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2명이 출마하면서 시당위원장 선거는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2010년과 2016년에도 경선이 치러졌지만 선출지 경험이 없는 권리당원과 국회의원이 맞붙는 건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최후보도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만큼 내부 경쟁 이상의 개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적극적인 평당원들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일시적인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건데.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21일 현장 대의원대회를 거쳐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희입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고흥군의회 A 의원과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5월 중순과 말쯤 두 차례에 걸쳐 유권자 B 씨에게 각각 20만 원과 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이 오간 당시 A 의원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사회가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된 의혹을 받고 있는 행정안전부 김순호 경찰국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진보연대는 어제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저의가 드러났다며, 이는 과거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려 공안통제로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 민주주의 역사를 거스르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조건 없는 경찰국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50대 여성을 보고 지나가던 시민이 1, 2구에 구급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라며 출동하지 않아 결국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 소방본부는 당시 신고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위급상황으로 보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고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을 부르라며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광주시 소방본부. KBS 보도 이후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신고자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얘기한 뒤, 다시 쓰러지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신고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였다면서, 제한된 정보로 주치자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방본부는 또 현행법상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동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가 불명확해 주치자로 판단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앞뒤 앞만은 해명에 신고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출동을 거부하려면 병력이나 증상,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만, 소방 상황실 직원은 병원 갈지 여쭤보라는 질문을 두 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소방본부의 안이한 대처에 근본적인 매뉴얼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소방청은 이번 사례를 전국 소방관서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영암군 사모호흡에 있는 현대사모중공업 사원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집에는 외국인 노동자 3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화재 발생 직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국 del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우락가량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속강상태를 보이는 곳들도 있지만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전남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40mm 안팎의 새찬 비가 쏟아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흑산도와 홍도, 신안과 진도, 해남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예상 강수량은 오늘 오전까지 5에서 40mm, 남부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60mm 이상이고요. 오후에는 속강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아침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한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광주는 15일째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밤낮 없는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3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구례와 순천, 광양이나 최고 기온 34도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1도, 강진 33도, 해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30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포가 생기고 고열을 동반하는 영유아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료기관을 찾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족구병 검출률이 지난달 66%에서 이달 들어 90%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히 올해 수족구병은 수포의 크기가 크고 증상이 심하다며 영유아 놀이시설에서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보충수업을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올해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매주 수요일 학원 강사를 초빙해 1학년과 2학년 대상 국어, 영어, 수학교과 보충수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일부 학교들은 수요일에 일찍 하교해 학생들이 외부 학원에서 강의를 들어야 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아 교사와 동일한 수당으로 어렵게 외부 강사를 초빙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275명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4,040명, 전남이 5,235명으로 전남에서는 사망자도 4명 나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가 1만 명대를 기록했고 어제도 9,0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장군 흉상이 세워집니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오는 15일 광복 77주년에 홍범도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월곡동 다모아 어린이공원에서 제막식을 열고 광복군의 아리랑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광산군은 고려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파하며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의 역할을 한 장원창 전 러시아 사할린 교육원장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